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엔젤로보틱스 최근에 보호예수가 끝난 이후에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 드디어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방법에 대해서와 어떤 전망이 있는지 재료가 어떤게 남아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구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엔젤로보틱스 주가가 상장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드디어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을 시작으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7월달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엔젤로보틱스에 대해서 확실한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 6월 중순에 수급을 확실히 불러올 수 있는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 라인에서부터 들어왔던 이 수급에 대해서 세력들의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이 일정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적어도 이 5만원대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지지 라인이 이 3만 5천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그래서 3만 5천원 위에서 반등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21이평선 위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21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엔젤로보틱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보셔야 되구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챙겨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함께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탈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엔젤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순에 핵심적인 일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엔젤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 충분히 저점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시고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탁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엔젤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이번 7월까지 확실히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일정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실시간 수급과 대응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엔젤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50분이 넘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정들이 6월 중승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발표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엔젤로보틱스 한 종목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두산 퓨어셜을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도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번호로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2일 오늘 장 전인 8시 42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79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두산 퓨어셜 오늘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4%대 갭을 띄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매도 타점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현대차에서 수소차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한다고 발표를 한 만큼 수소차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두산 퓨어셜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대장주를 매매하시면서 수급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도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 기법과 대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번 6월달부터 기사가 나왔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재료에 대한 확인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모두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만 3천 5백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7천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만 3천 5백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